I am a good boy KHA 분께서 오빠 내 10대를 오빠랑 같이 보냈어 아니 난 나 혼자 보냈는데 지금 뭐 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앉으면 배에 구멍 두개 날 것 같아서 배가 아마 구멍 뚫릴 거예요 안 돼 아아 이탈 야외지 마시 아아 아아 하하하 하하하 뭐야 하하하하하 안 좋아요 이거 하하하 오이 오이 좀 하하 하하하하하 자 아 내가 맨날에 정리를 보내 gebaut 30분이야 하하하 extremely 추적이 eins 에이 아아 컨설파이죠 아아 야 invasion 슈퍼맨 나는 내게 안 돼 아 Mann Games 미지 다시 꽂고 있고요 잘 들리는게 뭐래요? 좋아? 네 Aberte gaza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좀 더 길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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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0분입니다 저처럼 잘하는 사람은 어디있어요? 타비 땀을 제일 많이 흘리는 친구입니다 옷을 두껍게 입고 오거든요 집에 가지마 가지마 대성 캄캄캄캄 캄캄캄캄 대성생이 캄캄캄 대성생이 여러분은 지금 남양특집 빅뱅을 보러 가십니다 저희들은 빅뱅이 아니고 영혼입니다 죄송해요 특별하게 좀 기억나는 빅뱅 형들과의 에피소드 있습니까? 되게 없으신가봐요 뭐가 있나 우리? 뒤에? 네? 옷을 거꾸리부터요? 옷이? 찢었어요? 옷이 뭐요? 뜯지 마세요 아이! 왜 또 괴롭히세요 아잇! 아잠깐만 아잠깐만 너 지금 할말이 있구나 뒤에가 아잠깐만 아 오늘 선생님은 뒤에 나 오늘 멋있고 싶어요 뒷모습에 뭔가 할말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해주세요 나 멋있고 싶다니까 너 지금 오늘 할말이 있니? 할말 없어요 나 오늘은 진짜 그래 할말 없어? 나 멋있게 하고 싶다니까 빅뱅 오늘 알았어 아 잠깐만요. 제대로 좀 해줬거봐요. 단표. 거꾸로 끼워내면 어떡해. 잠깐만요. 잠깐만요. 단추를 알맞게 해줘야지. 지금 알맞게 됐어요. 단추를 잠깐만요. 단추 쓰잖아요. 단추. 단추 뜯었어. 하나만 봐. 단추 이거 똑바로 해줘야 돼. 괜찮아. 괜찮아. 됐어요? 벗으래. 아 이거 왜 벗어요? 아 일단. 여러분. 저 멋있게 하고 싶어요. 진짜 만약에. 이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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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줄 알걸? 근데 이 친구 대중들어 한거야 자 그러면 지옥이가 화장실 가는 거를 저희가 생중계를 합시다 지옥이가 화장실 가는 걸 생중계 합시다 자세히 따라하기 제일 탓 말씀하니까 리프트는 속도가 컵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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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말고 고고고고 죄송합니다 아 제가 공부를 잘했는데 사실은 수학을 안 했어요 음 음 네 저찍 이리 사라진 자신대로 말하면 지금 사실 빅뱅 내에서 댄스로만 따졌을때 수위로 봤을 때 꼴찌예요 응 꼴찌입니까? 네 왜냐하면 타평이 지금 빅뱅 쪽으로 텐스로 열리자마자 이렇게 노란 예쁜 물결 이 노래들이 뭔가 이렇게 마음이 있겠지 T.O.P. SHOWTIME 와 정갈이네 이야 이런 정갈 여기서 바로 일어나주세요 이야 정갈 뒤로 일어나면요 와 예 대단하십니다 예 여기 보면 약간 여기 찍어보면 약간 놀아주니까 이거는 마시멜로우인가요? 네 마시멜로우고요 그러면 이건 마시멜로우겠네요 네 그렇네요 마시멜로우겠네요 잘 모르겠네요. 야 와플을 피자 먹듯이 먹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대서 형의 와플 먹방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성이가, 저도 소문으로만 들었거든요. 대성이가 잘 때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옷을 실온하게 하나 안 걸치고 잠을 잔다. 아무것도 안 걸치고 잔다고요? 네, 그 얘기를 들어서 에이 설마 이랬는데 그거를 이제 산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는 대성이가 이렇게 이불을 덮고 자고 있잖아요. 목만 나가서 이렇게 자고 있어서 대성아 뭐 하면서도 이불을 확 걷었는데 놀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무대 위에 있을 때 제 자신을 던지기 때문에 제가 뭘 하는지를 잘 몰라요. 앵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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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의외로 앵컬 소리가 좀 좋은데 아니야. 앵컬을 원하지 않을 수 있어. 제가 숙제해야 되는데 앵컬 하지 말고 혹시 10년 전부터 좋아하셨던 팬분들에게? 아... 저 좀 진작에 얘기를 할게요. 네. 10년이면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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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작에 얘기하면 안 됩니까? 되죠. 되죠. 한 번만 해주세요.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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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눈 봐. 눈이 빨개졌어. 너무 맛있어서 충혈 된 거야. 눈이 빨개졌어. 맛있어서. 어떻게 이런 맛을 넣었어? 쩔쩔쩔쩔쩔쩔. 아... 아... 내 근육이 운동해서 생기는게 아니야. 맞아서 생기는게 아니야. 내가 인기 가져오도 돼? 이경은 별로 못지 않을까.. 뭐? 조금 바라보 사슬냐. 눈으로 만만하면 될까? 아, 그러면? 카메라 마스터... 그냥 말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잘하지 말고 저희가 뒤에서 계속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셨어요? 섹시하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서 따라했어요 시집가니까 좋아 피카 피카피카 피카츄 자랑스럽게 나는 빅뱅 팬이야 너는 누구 팬이니? 너 나 지드래곤 팬이야 난 신이 팬이야 겟자 크래엄 부 부 부 부 부 부 부 겟자 크래엄 나 있어요 있어요 나 할 말이 계란말이 내 양말이 네 어새지 스톱 한 명은 완전冬向이야 나는寒이야 고맙습니다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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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3분 전 네 당신은 네 하지만 나는 寒 아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를 알아요 프로에요 형, 거꾸로 보면 더 잘생겼다? 잘생겼지? 눈에 내려왔는데, 너무 부르지 않게 잘생겼으니까 세상이 귀여워 여러분, 어... 세상이 귀여워 하하하하하하 난 이 메시지 하하하하